음 가진 가지는 지금 일단 이 냄새맞고 있어요 어 지금 가지랑 일단 이랑 잠시 방어 바꿨어요 일단 이 너무 답답해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가지야 밖에 좋지 어 거기 내려오면 안 돼 계단으로 옳지 얘 일단 이 맘마를 먹고 있어 아이고 맛있어 어 그래 많이 먹어 응 응 가지 잘 해 착해 응 지금 일단 이 맘마 먹고 있는 거야 가지가 아이고 참 아이고 착해 우리 가지씨 가지 지금 일단 이 맘마 먹고 있어요 옷 좀 좋아 맛있어 가지야 맛있나본데 응 저 캣타워에 가서 상참을 냄새 맡고 그러더니 가지가 지금 아침 자기 맘마 많이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배고픈가 봐요 잘 먹네 너 어쨌다 또 먹는구나 잘 먹네 너 어쨌다 또 먹는구나 어느 날 그렇다 아이고 unning 참 뭐 네 아이고 아무리 악 그 가재 물도 먹어. 가재 물 잘 먹지? 웬일이야. 아직은 안 먹고 그니까 지꺼는 안 먹고 아침은 그렇게 허술하게 먹었으니 배고프지 잘 먹으니 좋으네 물도 드셔 가지지 잘 먹어. 먹는데 웬일이야. 다 드셨어요? 가지씨 거기 한번 들어가 볼까? 응 가지씨? 가지야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? 여기 이동장 가지 이동장 들어가는 거 좋아하지? 한번 들어가 봐 그건 아냐 일단은 어딨어요? 화장실에 있는 거 이 가방 위로 올려놔도 될까? 네 가지 화장실 탐색 탐색 어? 나왔어 꼼꼼하게 스캔을 하네 이렇게 가듯이 계속 꼼꼼하게 그냥 냅둬 더 그냥 좀 더 자유롭게 해줘 아빠 목소리 나니까 그쪽으로 가네 일단이도 받고 괜찮아 어머 얘 둘이 만나겠다 둘이 만나서 뽀뽀 좀 해 일단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이가 내공이 장난이 아니야 가지야 너 왜 이리 웃겨 아잉 가지야 너 왜 이리 웃겨 아잉 가지야 가지야 사이좋게 지내 그러면 둘이 응? 같은 장소에서 있을 수 있잖아 거실에서도 방에서도 얼마나 좋아 응? 옳지 잘했어 가지 잘했어 어디 보자 금방 내려올거야 왜 응? 가지는 가지는 일 단위 한테 관심이 많으네 가지는 일 단위한테 관심이 많으네 가지야 사이좋게 지내 네가 형이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다 거짓도 모르겠다 그러고나 말고나 가지 앉았어? 가지 맛만 맛있게 먹었어? 가지야 응, 그랬어 잘 했어 응 응 그래 응 잘 올라갔어. 우리 가지씨 응, 그랬어 밖에도 내다보고 그래 일단 거기서 낚시 놀이 좀 해줘요 일단 낚시 좋아한대 거실 한복판에서 신나게 놀게 해줘 그 테이블을 뒤로 좀 빼고 같이 쳐다보고 있다 새로운 이신경이 왔어 이신경은 자세가 더 있나 반응은 좋네 이신경은 자세가 더 넓어보쟌 이러한 우동을 하다 이리isa 이адikke 이은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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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ot 이은ot 이ot 이의ot 이은ot 이 꺼 가지가 지금 계속 저쪽 쳐다보고 있어요 아 저기 케타워에 올라가게 케포라 아이고 자기 또는 올라갔다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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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그랬어 그렇지 아 어 그랬어 괜찮아 같이 쓰는 거야 응 응 응 같이 쓰면 돼 일단이도 좀 놀게 해 주자 가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래 가짓씨 여기 응 가자 여기 들어가봐 응 싫어 살펴보긴 하네 아이고 가지는 지금 그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 얘가 아까는 막 깨물려 오던데 깨묻어 아이고 깨묻어 아이고 가지 편하게 앉았네 응 잘했어 가재가 그래도 생각보다 편안하네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끊어졌어요 이제 바꾸자 다시 괜찮아 이제? 괜찮댔어? 좀 더 있어 좀 있다 나와도 돼 얘 지금 얌전히 앉아있어 어 좀 더 놀려 언니 언니 어 응 아이 그랬어? 가지 착해 아이 그랬어 잘했어 가지 가지가 이 방에 있으니까 더 순하네 아이 그래 잘했어 가지 아주 착해 응 자 우리 가지 아주 착해 어이구 이렇게 착할 수가 있어 우리 아저씨 저기 1단이 뭐해요? 응 1단아 이리 한번 와봐 가지랑 1단이랑 한번 만나봐 응 그래 응 응 응 응 아이 그래 알았어 같이 나가볼까 그러면 같이 나가볼까 이제 들어가요 이제? 얘 지금 납작 엎드려 뻗어있는데 이거 들어가? 아니 아직 그냥 가만 놔둬도 될 것 같긴 해 앵앵거리긴 하는데 어떡할까?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무슨 뭐 아저씨 들어가자고 하니까 안된다고 해 안되는게 아니라 일단이 나간 길에 좀 더 자유스럽게 해주라는 거지 가지 가지 또 올라간다 아이 그랬어 가지야 밖에 어 옳지 밖에 좀 한번 내다봐 너 이 자리 엄청 좋아했잖아 아니야 그럼 할미랑 나갈까? 어 여긴 뛰면 안돼 할미랑 나가자 우리 내가 안고 나갈게 어 잠깐만 잠깐만